1. 조르주 루오 1871년 5월 27일에서 1958년 2월 13일 프랑스의 화가 조개는 사회의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등장시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점점 짙어졌다. 독자적인 것으로 그의 예술을 확립했고 중후한 마티에로와 자유롭고 힘찬 선의 울림을 사용한 20세기의 유일한 종교 화가가 되었다. 파리 출생 H, 마티스, 피피카소 등과 함께 20세기 전반을 대표한다. 가구 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예술적 재능을 나타내어 10세때부터 그림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14세때부터 공예 미술학교 야관부에 다니면서 주간에는 스테인드글라스 업자의 견습공으로 일하였다. 유년 시절의 경험은 후에 로의 오묘한 색채 발현에 큰 도움을 주었다. 1890년 국립미술학교에 입학 엘리도로네와 지모로에게 사사하였다. 그곳에서 마티스, 에이, 마르케 등과 알게 되었고 서로 자유로이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 나갔다. 1893년 최초의 대작 연잠에 돌리는 삼손, 1894년 어린 그리스도와 박사들을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성서, 신화를 주제로 한 독자적인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정신, 경제, 건강 면에서 고난의 시기가 계속되어 가톨릭에 기울었다. 1903년경부터 모로가 국가에 기증한 아틀레에 만들어진 귀스타브모로 미술관의 초대 관장이 되었다. 모로풍인 종래의 그의 작품은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하여 격렬하고 동적인 분방한 선과 심창색을 주제로 한 수채화나 과시화를 주로 그리게 되었다. 주제도 장부, 어릿광대 등 사회의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등장시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점점 짙어졌다. 1908년경부터 재판관이나 재판의 정경을 그려 악덕, 위선에 대한 혐오를 격렬한 생면과 굵은 선으로 표현했다. 1910년 첫 개인전을 열었다. 그가 다시 종교적인 테마로 돌아선 것은 1913년경부터인데 이에 관한 판화 제작에 몰두하여 명작 미제렐의 미저리얼의 연작을 그렸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자적인 것으로 그의 예술이 확립되고 20세기의 유일한 종교화가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부터이다. 1929년 S. 디아길레프의 발레에 방탕한 아들의 장치와 의상을 담당하였고, 1948년 아시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에 종사하였다. 이 밖에 꽃의 작물도 잘 그렸으나, 어느 작품에서나 독자적인 신비성은 순수의 적, 황, 녹을 주로 하는 증후한 마티에로와 자유롭고 힘찬 선의 울림 속에서 일종의 엄숙감을 자아내게 한다. 그림이 점점 순수한 회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20세기에 있어서 로우는 끝까지 인간의 정신을 관철시켰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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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